오 잘하시네요. 자 갈까요? 자 방수 치시면서 즐기겠습니다. 킹콩 김윤길이 들려드립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자 방수 즐기세요. 건물같은 노래를 웃고 사는 사람은 알게되지 일은 알게되지 내내 어두웠던 산들이 적용되면 왜 향기로 스미어 꿈을 고담함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버러서 누르며 흐뭇혀 안은 채 빛하게 정들어 가르치는 그 지극한 외로움은 철저히 매워 사랑은 알게되지 이유만 알게되지 그리 수풍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게 어두 겨울에 반짝이는 공군을 닫고 우렁우렁 인틀을 기울어 사랑야말로 지푸른 슬피대고 사이 대형 멜라리로 낳는다는 것을 누가 뭐라 다시 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 겨울 바로 여러분입니다 누가 뭐라 다시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너네의 꽃길 흥고 사는 바로 그대 방탄신 바로 우리 우리 참사로 하하 하 자 범수 질러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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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w 질 질 질 질 bits 질 우린 왼쪽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